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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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진짜 단척 환장하겠다. 그냥 얘는 색칠을 하자. 어렵게 하지 말고. 조립해보고 도저히 안겠다 싶으면은 사포질을 하고 솔직히 사포질 추천을 못하겠어. 너무 도색만 하자. 그러니까 색칠만 한다고 생각하고 유리창도 마스크만 안 하자. 일단 칠해보고. 칠해보고 나서. 나도 다 생략해버리고 싶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지금도 나온다는게 말이 되냐 이게? 응. 고마워.